페리야 근데 지금 교재가 조금 밀렸거든 너 월요일날 원래 안나오지? 월요일날 한번 보강좀 하자 안돼? 교재가 밀렸는데? 어떡하지? 월요일날 바빠? 비지 비지 안 바쁜데 오기 싫고 그치?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아 밀렸는데 이번에 추석 때문에 어떡하지?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가 오라고 하신거고 일단 알았어 그동안 혜리가 열심히 안빠질 쭉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오늘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자 짝수라서 좀 어려웠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 것 같다? 봉 봉 봉 아 오늘 몇개 안됐구나 그렇죠? 오케이 자 그럼 오우가 내는 소리 먼저 보자 오우는 원래 그렇죠 오우 오 아 어인데 여기서 뭐가 냈다? 오우 됐죠? 오우 H는 M은 M 합치니까 TONE 됐네요 TONE 안녕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것 같고 TONE TONE OK 얘는 뭐가 될 것 같다? 아우 입모양 아주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H가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얘랑 같이 정리해보자 PH는 그렇지 그 다음에 CH는 그렇지 약간 왔다갔다 했어 그 다음에 SH는 그 다음에 TH는 자 TH는 일단 소리내는 방법이 더 중요해 TH는 어떻게 알아 자 TH는 혀를 살짝 물어야 된다 했어 이렇게 그래서 안녕 뭐라구요 TH 딴건 다 알았는데 TH 몰랐어 TH는 뭐다 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PH는 O는 O N은 얘는 건너건너 집가서 이름분도 받고 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PHONE PHONE 자 Y가 내린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Y는 일단 특이한 뭐하고 짤막이랑 지난 시간에 몰랐어 이번에 또 모르면 두 번 연속 모르는 거야 I I I E 짤막을 나중에 하자 Y는 뭐 I E O가 아니고 I E O가 아니고 I E 짤막 I I I I I E O Y I I E 짤막 됐습니까 여기서는 E가 됐습니다 LONLY 됐습니까 그렇지 뭐라고 SH 뭐가 되고 C O는 O N은 N 합치니까 SHONG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몇 개 없었네요 다행이네 집에서 쓰기 연습도 공책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에리야 가끔 한다 가끔은 안 되는데 이제 학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